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원리 6회 모의고사 진도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회계처리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써놓으세요. 저가법에 대한 이야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을 하는데 시가, 여기서 시가는 NRV를 얘기하죠. 순실현 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게 저가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니멀, 취득원가하고 시가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 하자. 이 시가로 뭘 쓴다? NRV를 쓰더라. 2번 보겠습니다. 매입원가,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운임, 화용료 및 보험료가 있는데 써보세요. 그 보험료는 운송보험료를 얘기해요. 운송보험료. 보관할 때 하는 보험료 말고 운송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인데 3번은 원가를 알아야 돼요. 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기업이 있고 제조기업이 있죠?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그거 만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제조원가죠? 거기서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공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이 공장, 오른쪽이 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장에서 이게 제조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조원가라 불러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거. 그다음에 본사는 여기가 판관비예요. 그리고 얘를 원가 시간에는 기간원가다. 이런 식으로. 이번 기간에 발생한 건 다 비용 처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제조원가를 3가지로 나눕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그게 직접 재료비.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다이렉트 머티리얼에서 이걸 DM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이런 데다가 직접 재료비 쳐보시면 다이렉트 머티리얼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약자로 DM.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직접 노무비예요. 겹쳐서도 다 보이죠? 직접 노무비. 얘는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에서 D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얘는 제조 간접비예요. 얘네들은 직접비고 이건 간접비. 간접비는 영어로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얘를 OH라고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 간접비가 다시 둘로 쪼개져요. 그게 뭐냐.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변동 제조 간접비를 영어로 variable,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VOH. 고정 제조 간접비를 FOH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길어서 고정 제조 간접비. 길잖아요. 그냥 FOH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재고 자산의 제조 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및 그러니까 DM, DL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변동이 뭐예요? VOH 그리고 FOH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OH가 이 둘로 쪼개지는데 결론은 뭐냐. 이걸 다 포함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얘를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 전부원가의 반대말이 변동원가예요. 변동원가는 변동비인 DM, DL, VOH만 제품원가 쪽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얘는 의사결정을 위한 것. 즉 이건 관리회계적 목적이고 전부원가는 뭐냐면 얘는 재무회계적 목적이에요. 이런 내용들까지 알면 좋습니다. 6회부터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회계원리에 대해서. 1회, 2회, 3, 4, 5회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제품을 배부하는 게 아니고 정상조업도에 기초한다. 정상조업도. 왜냐하면 제조간접비인 중 고정제조간접비인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있어요. 얘를 생산량으로 나눠야 한 개당 임차료가 나와요. 한 개당. 그런데 이 임차료가 고정비예요. 픽스코스. 고정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위당원과 달라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100만 원 내고 김밥을 만드는데 김밥을. 예를 들어서 한 줄 만들었으면 이거 얼마짜리 김밥이에요. 100만 원짜리 김밥이에요. 10줄 만들면 10만 원. 100줄 만들면 만 원짜리. 1000줄 만들면 천 원짜리 김밥이 있죠. 즉 생산량에 따라서 개당원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다 실제 조업도를 쓰게 되면 연도 중에는 이거를 배부할 수가 없다. 왜? 이 생산량이라고, 이 실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12월 31일이 돼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 생산량,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상조업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는 뭐의 기초에서 배부한다? 여기 나와 있는 정상조업도죠. 정상조업도의 기초에서 배부한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답은 4번이 돼요. 답은 4번. 자, 다음에 이제 2번 뭐죠? 자, 재고자산 수량이 증가하면 물가상,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던 겁니다. 맞는 설명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만 좀 써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세종대왕. 자, 이게 선이총우라고 했죠? 이게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양쪽 끝에 있고 가운데가 에버리지 평균법이에요. 그런데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법에 좀 더 가깝다. 자, 이건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앞에서부터 매출원가를 구성해요. 이런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뭐냐면 내가 사왔고 만약에 절반을 팔면 이만큼 비용 처리가 돼요. 또 사왔고 그거의 절반이면 이거의 절반이 비용 이거의 절반이 비용 또 사왔어요. 그리고 내가 절반을 팔았으면 나머지 절반 비용 여기에 절반, 이게 절반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이동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내가 다 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을 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초재고가 매출원가를 많이 구성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는 이동평균법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더 선입선출법에 가깝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론은 뭐가 되냐면 기말재고는 이렇게 되죠. 매출원가는 이렇게 돼요. 단계수는 이렇게 되죠. 법인세병은 이렇게 되죠. 현금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있죠. 해설에 제가 써놨어요. 기말재고와 단계수는 법인세병이 같은 순서가 되고 매출원가하고 현금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3, 4번을 봐보세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맞으면 둘 다 맞고 틀리면 둘 다 틀리죠. 둘 다 맞을 리가 없잖아요. 둘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은 같은 방향이 되는데 반대가 돼 있죠. 근데 4번이 틀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답은 1번이 된다. 답은 1번. 근데 법인세병은 선입이 더 크다. 그 다음에 현금은 후입 쪽이 더 큰데 평균법은 가운데 있어야 돼. 평균법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조금 더 알아들어야 될 게 IFRS는 후입 선수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선입, 평균, 후입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선입, 이동, 총을 줄 수 있어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세종대왕 순서. 항상 시옷, 이응, 치읔. 이 순서대로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번에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어요. 3번. IFRS에서 상품을 매출합니다. 이때 매출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를 물어봤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을 사요. 매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매입 운임이잖아요. 그냥 재고자산 원가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출자가 부담하는 건 판관비 처리한다. 이때 중요한 건 매출 차감이 아니에요. 매출 차감이 아니다. 판관비 처리한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인 저가법.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당연히 저가법을 써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저가법은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가는 100원인데 시가가 70원이에요. 하락했잖아요. 그럼 30원만큼 평가 손실이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인데 재고자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다 할지라도 회사 정책에 따라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거기다 써보세요. 이런 저가법은 강제사항이에요. 이렇게 왜 또 적어냐냐면 여러분 혹시 세법을 또 시험과목을 해서 공부하신다면 세법 시간에도 이걸 배워요. 근데 세법 시간에 저가법은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세법이고 회계의 저가법 이거 회계 시간에 쓰는 저가법은 강제사항이 된다. 회계 시간에 쓰는 저가법은 강제사항이 된다. 강제사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봐보세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지가는 순실형 가능가치를 말한다. 순실형 가능가치를 말한다. 답은 3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보시면 총 매출액은 90만 원이고 매출 환인비 에누리는 10만 원. 기초재고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게 원가 대비 이익률이 25%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원가 대비 이익률은 25% 이렇게 주는데 원가 대비 매출 총 이익률은 25%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밑줄 쳐보시고. 얘는 이제 다음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가예요. 원가가 사온 게 80원이고 이게 매가예요. 이게 1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80에 사다가 100원에 판다. 이런 뜻이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0이 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20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100에 20% 얘는 뭐냐면 80에 25% 에요. 100에 20% 80에 25% 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100에 20% 이게 매가 기준 이익률이에요. 매가 기준으로 하면 20%예요. 원가 기준 이거는. 원가 기준으로 하면 이익률이 25% 되는 거죠. 똑같은 20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뭐예요? 원가 기준으로 하면 25% 매가 기준으로 하면 2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매가 기준으로 그래서 식을 제가 세워볼게요. 왜냐하면 80에다가 20을 더하면 100이에요. 이때 20은 80에 25% 에요.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하면 80에다 1을 더하기 25%를 하면 100이 되죠. 양변을 1.25로 나누자. 우리가 필요한 건 원가예요. 그래서 이 매가를 주고 1.25로 나누셔야 돼요. 1.25로 그러니까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할 때는 매가를 주면 1.25로 나누라. 여기다 곱하기 0.75 하면 안 돼요. 나누기 1.25 나누기 1.25는 곱하기 하면 얼마가 돼요? 0.8이 된다. 왜냐하면 1.25는 4분의 5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5분의 4를 곱해보자. 아까 80%였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가 된다? 0.8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 총 매출액은 90만원이고 매출한이 및 에누리는 10만원 기초재고는 거기 나와 30만원 일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자.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이렇게 좋습니다. 총 매출액은 90만원인데 매출한이 및 에누리가 10만원 있죠? 매출액은 80만원 그런데 두 번째 원가 대비 25% 이게 1.25로 나눠요. 나누기 1.2는 곱하기 0.8이에요. 88이 64. 얘는 얼마예요? 64만원이 된다. 매출원가는 64만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액은 50만원이고 매입한출 매누리가 5만원에서 여기가 45만원이에요. 이게 뭐가 된다? 순 매입이 된다. 여기 순 매입이 된다. 그 다음에 기초재고는 30만원이에요. 여기가 75만원이면 여기도 75만원 돼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가 되냐? 기말 얘는 얼마예요? 11만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요? 1번에 11만원 이 정도면 난이도가 좀 상급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한다. 어떻게 돼요? 나누기 1.25가 된다. 나누기 1.25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있죠? 답은 4번인데 개별법은 재고자산이에요. 우리 재고자산 할 때 선입손치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거 말고 개별법이 되잖아요. 답은 4번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이고 나머지 이중재감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이 된다. 5번이 조금 중요했습니다. 5번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죠. 해연은 취득원가 여기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본사 건물을 취득했는데 잔존가치는 200만원이고 내용료수 20년이고 정액법으로 상악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이니까 X1년도든 2년도든 감가사핀은 다 똑같다고 이렇게 정액법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원가 5천만원에서 잔존가치 200을 빼세요. 4천만원이죠? 내용료수 20년으로 나누자. 4천만원을 20년 나누면 얼마가 되냐? 240만원이 된다. 240만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 건물의 장부금액을 처분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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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한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사자마자 철거해요. 취득후 바로 철거한다. 그럼 얘는 전부 다 무슨 원가예요? 토지원가. 토지원가에 가산하다. 더한다는 뜻으로 가산한다. 이렇게. 근데 내가 쉽게 말하면 사용 중인 거예요.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뭐냐면 비용처리한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뭐냐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죠. 그럼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처분손치 그것까지 맞아요. 철거 비용도 다 처분손치 처분손치 가산한다. 다 그냥 비용처리한다. 신건물원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질문 유형자산을 장기후불 장기연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길어졌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 현금구입가격이 적극이 뭐냐면 프렌트밸류 현재같이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3번 시운전이나 본격적인 가동준비료한 지출이라도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요. 4번 자산을 취득 건설 개발해서는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무체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거기 복구비용 있죠? 복구비용의 현재 가치를 자산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8번의 답은 1번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땅에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사자마자 이를 철거할 것 같으면 다 무슨 원가라고요? 토지원가 얘는 다 토지원가 근데 쓰던 건물을 철거한다. 그럼 얘는 그냥 다 비용 처리한다. 다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그 밑에 9번하고 또 비교해 보죠. 희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재원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사옥원에 매입했습니다. 장부가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 2억인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매입 즉시 철거했죠. 655만원 철거했으면 655만원이 철거비로서 자산원까지 더하셔야 돼요. 철거비가 4억 655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시 나온 골조가 있죠. 철거 뭐 이런 것들을 100만원에 팔면 돈 들어오죠. 취득원가 차감. 그래서 제일 밑에 뭐냐면 4번 지문이 제일 밑에 있죠. 이거 보시고 해설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구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 후 구건물 철거하고 신건물 건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까지는 당연히 구건물 가액도 포함되지요. 이걸 장부가액이나 이런 걸로 안보를 한다 안한다 안보를 안 한다 뭐냐면 저라면 공정 가지는 토지와 건물 각각 2억 원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건물 철거 비용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철거물의 판매리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철근 같은 거 이런 거고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미나는 2020년 7월 1일 다음에 자산을 취득했죠. 7월 1일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감가사의 기본적인 건데 얘는 6개월치만 해야 된다. 6개월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이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1억 원이고 취득세 등이 500만 원이니까 얘가 1억 5백만 원이 취득원가고요. 정률이 몇 퍼센트냐면 30%다. 이런 뜻이에요. 정률이 30%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150만 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3,150만 원 그런데 얘를 언제쯤? 7월이니까 여기다 12분의 6을 곱해야죠. 절반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75만 원 그래서 1,500 75만 원이 된다. 답은 몇 번이? 2번 답은 2번이 된다. 만약에 1월 1일을 취득했으면 답이 4번 7월 1일을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 우리 감가상이고 저라면 네모박스 안에 보면 잔존가치를 줄 거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 고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얘는 취득원가 그대로 정률을 곱해야 된다. 정률법 할 때는 그 다음 왜 고려하지 않냐면 정률을 어떻게 구하죠? 1- 루트 N분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죠. 1- 루트 N분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가 된다.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가 된다.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된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 가형이 상품 대금으로 받으니까 이걸 왜 썼냐면 잔존가치가 이미 정률을 구할 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여기다 정률을 곱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취득원가에다 그대로 정률을 곱해야 된다.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 어마린하는 거. 가형이 상품 대금을 받은 약속엄 30만원짜리를 은행에 할인하는 거죠.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매각거래가 있고요. 이 매각거래의 동의어가 이게 양도거래예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가 있어요. 차익거래는 돈을 빌리는 거고 매각거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차익거래가 있고 매각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약속엄 30만원을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이 5만원을 차감한 25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를 당좌예금에 입금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좌예금이 25만원이고 대변이 중요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대변에다가 어음을 쓰라고요. 어음이 없어져요. 이게 매각거래니까 이걸 팔아치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처분손질. 만약에 이게 차익거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거래라면 여기다 차익금을 쓰시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이 나온다. 그렇죠? 이게 매각거래인지 차익거래는 잘 보라는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음을 주고 그냥 어음을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가 회수하는 거 수수료를 줄 테니까 수수료를 줄 테니까 그냥 어음을 네가 사라. 이게 매각거래. 그 다음 차익거래는 어음을 담보로다가 돈을 빌리는 거지. 양쪽을 구분하세요. 답이 3번. 그래서 우리 재무에게 가서는 숫자까지도 여기는 이제 뭐냐면 25만원일까 5만원 할 차감한 금액 25만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25만원을 숫자를 주는데 나중에 이제 재무에게 가서는 그거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12번 뭐죠? 자 12번 문제는 뭐냐면 투자 부동산 문제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우리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이나 공정 가치 모형을 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다섬은 투자 부동산을 공정 가치 모형 평가하고 있죠? 상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료 10년 잔존 가치는 지우세요. 왜? 원가 모형 할 때 필요하고요. 얘는 공정 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얘는 불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120만원에 취득했으면 취득원가 120만원이고요. 자 2019년도 공정 가치가 145만원 되면 여기 25만원만큼 뭐예요? 평가이기고 이게 단기손이기예요. 자 지금 할 거는 뭐냐면 공정 가치가 115만원 됐죠? 30만원 줄었죠? 평가 손실이에요. 30만원 마이너스가 된다. 답은 3번이 돼요. 답은 3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감가상각하면 안 돼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내용 연수, 잔존 가치 이거를 고려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우리 유형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말을 써요. 재평가 모형은 얘는 상각을 한 후에 상각 후에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이게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은 공정 가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 가치 모형일 때는 상각 안 해요. 그냥 다이렉트로 평가한다니까 마치 뭐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거기다 크게 써놓으세요. FVPL 금융 자산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평가 손익을 다 단계 손익 처리하는 거죠? 이거와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이게 12번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을 좀 더 장착을 해두면 좋아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범위가 명확한 시험은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에서 나오잖아요. 교육 과정 몇 차 몇 차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인이잖아요. 물론 수능 보는 친구들도 요새는 투표권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인들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워낙 교육렬도 높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인가? 문제 한번 잘못 냈다는 게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제가 알기로는 탑3 안에 드는 시험이니까 응시된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죠. 제일 많이 보는 게 수능.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인가 공무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약간 흩어져 있어도 우리도 응시생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상 초이로다가 재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재시험. 그런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냐면 그 당시가 IMF 지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지 같아가지고 문제가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시험을 잘 못 보고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1년 공부가 이제 다 날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시험 당국에 가서 막 집어던지고 했더니 사상 초이로 재시험을 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범위가 명확하게 딱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거는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명확하고 우리 시험 같은 게 뭐예요. 문제도 공개 안 되니까 사실은 뭐를 낸지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 더 범위가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조금 조금씩 공부를 더 해두는 거를 권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12번이고 이제 그 다음에 13번도 한번 해보세요. 13번.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뭐냐면 매출 총 이익률법 이런 게 있었고 13번은 뭐냐면 소매 제고법이에요. 소매 제고법. 그래서 13번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고 자산이고 얘를 소매 제고법이라는 말을 써요. 소매업에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라든가 유통점, 백화점 이런 데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매가 환원법이라는 말을 써요. 환원법. 자 일단 얘는 평균법인데 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초 제고는 뭐냐 60만 원에 사다가 72만 원에 판다. 이런 뜻이고요. 단기 매입은 360만 원에 사다가 528만 원에 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총 얼마냐면 420만 원에 사다가 얼마에 팔아요? 600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율이 몇 프로야? 70%예요. 이거의 70%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420면 여기도 420이 돼야 되죠? 여기가 600이면 여기도 6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제고 매가율을 줘서 120만 원 여기는 얼마에 480만 원 돼야 되죠?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말 제고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가 원가율을 곱하라고요. 여기다 원가율을 곱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80 4만 원이 나온다. 원가율을 곱하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80 4만 원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 하면 돼요? 매출원가는 346만 원 나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6만 원을 더하게 되면 336만 원 여기가 336만 원 나온다. 여기다가 곱하기 70%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470에 28 280만 원에다가 870에 56 56만 원을 더하면 336만 원 나오죠? 만약에 이 문제를 똑같이 주고 다음 시간에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336만 원이죠. 336만 원. 그래서 소매업에서는 이 매가를 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코드에 의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초재구 원가는 알고 단기 매입이 원가는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원가율이 산정이 됐어요. 판매가가 바코드를 찍으니까 판매가가 이미 다 나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코드를 두 번 찍으면 팔린 거고요. 바코드가 한 번 찍힌 상태가 기말재구 매가다 그런 뜻이니까 내가 입구가 되면서 바코드 한 번 찍어요. 출고될 때 바코드를 또 찍으니까 팔린 거는 바코드가 두 번 찍힌 거고 그 얘기는 한 번만 찍혀있는 게 남아있는 거죠. 여기다 원가를 곱하면 기말재구 원가가 나온다. 판매가능재구에서 원가를 빼면 여기 매출원가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소매제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식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죠.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가장 기초적인 거 통화는 현금이고 보통예금도 현금이고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내가 수표를 받아왔는데 부도 나왔습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차용증서는 차익금이고 양도성 예금 30일 만개지 현금이 된다. 현금은 통화 보통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합치면 얼마예요? 답은 3번 142만원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고 혹시 외화를 줘요. 외화 100달러가 있다.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냐면 천원이다. 1100원이다. 뭐 이렇게 얼마예요? 11만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14번 문제가 돼요. 14번 문제 15번 문제 별표를 치시고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실제의 계산은 어려워요. 영우는 2019년 1월 1일 혜연이 발행한 사채는 3년 만기입니다. 얘를 44만 2,919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액면은 50만원이고 표시이자율이 10%고 얘를 삼각금 원가로 했는데 이자율이 얼마냐면 시장이자율이 15%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표시이자율이 10%고 시장이자율이 15%면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차이가 5% 나면 액면의 87.5%죠. 87.5% 87.5%가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44만 2,919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하표를 그리셔야 되니까 이게 3년 만기고 얼마에 발행했냐면 442 919가 된다. 만기가 되면 이게 50만원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삼각형. 이거 AC금융자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돼 있죠. 이때 2020 이 자리가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정액법 한 것보다 이게 정액법으로 한 게 이거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밑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할인할 삼각형이 매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약 한 6만원 돼요. 그럼 2만원씩 더 해보자. 여기 46만 여기 한 48만 정도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48만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3번이 있죠. 3번이 47만 8,259가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얼마겠어요? 46만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5만 9,357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찍으라고 이거를 반보다 더 높게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원리상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삼각표를 그리셔야 돼요. 삼각표 그려볼게요. 우리 기초장무가액 유효이자 현금이자 삼각 이렇게 돼 있죠. 이게 442919라고 했어요. 유효이자리 15%예요. 44만 2919 곱하기 0.15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66,437이에요.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보기 위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숫자 들으면 안 풀어요. 그러지 말고 보기 중에서 아닌 걸 지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 지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4429 얘도 있고요. 50만 원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삼각을 해야 되니까 유효이자리 법에 따라서 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잖아요. 2019년도면 이걸 거예요. 2020년 얘가 아니니까 얘기했죠. 우리 정회법을 늘 그래서 알아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회법보다 살짝 밑에 있다고 살짝 밑에 계산해보겠어요. 현금이자는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16,437이고요. 이거를 더해보면 459,356이에요. 곱하기 15% 해보세요. 그럼 이게 6만 8,903이 나오고 5만 원을 빼자 18,903이 나오고 이거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7만 8,259가 나옵니다. 결국 얘가 여기고요. 다 준 거예요. 얘가 여기고 얘는 여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15번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뭐야. 내부적을 창출한 영어권은 자산을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부 창출 영어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3번 개발활동입니다.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 자산을 인식한다. 개발활동이죠. 거기 또는 내부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 걔를 무형 자산을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연구에서 발생하는 지추는 무형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답은 1번인데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한 미쳐보세요. 여러 가지 대치안을 제안하는 거죠. 대안이 여러 가지가 개발은 집중 투자하는 거죠. 제가 보통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을 공기업에다 할 거냐. 내 인생을 공무원 쪽 할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을 대기업 가는데 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이 있으니까 선배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거기 기업체에도 방문도 해보고 학원도 나와서 얘기해보고 다 돈 들어가죠. 이건 다 뭐다? 연급이에요. 연급이. 그러다 나는 공기업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 취업 이쪽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기업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개발비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안을 고려해요. 이거는 다 뭐예요? 어느 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찝쩍찝쩍거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연급이 가 된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 된다. 개발 단계가 아니고 연구 단계가 그래서 개발 단계 할 때는 어떤 용어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개발 단계 할 때 우리 시제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샘플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시험용 공장이 나온다. 시험용 공장 주형이라든가 형틀을 짠다. 금형 주형 이렇게 형틀 짜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개발비 개발비는 매우 구체적인 거고 연구비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까 말까 대충 재보는 거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7번은 그냥 용어 하나 알아두세요. 다음에 설명하자 관련된 원가가 뭐냐 음식점 사장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해서 휴가 기간 동안 수익을 벌 수 없게 된 이거를 휴가 기간 동안에 수익은 뭐가 되냐 기회비용 기회원가 내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돈 버는 걸 포기한 거죠. 모든 세상은 다 뭐예요? 기회비용이 있더라고요. 기회비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가지고 뭐예요? 나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술 먹어야 되는데 다 포기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공기업에 입사하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이렇게 당연히 뭐가 큰 거예요? 공기업 입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포기하고 지금 공기업 입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18번 보세요. 18번 18번 보시면 은서 2020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기초 상품 재고가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때 매출 총리 30%예요. 도난당한 걸로 볼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냐 이것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재고자산 계정인데요. 기초가 100만 원 있어요. 이제 여기다 기초 안 써도 되지. 기초 그 다음에 여기가 순매입 들어가요. 순매입 그럼 여러분 두 개 묶어보세요. 왼쪽에 매입액이 400이고 매입 할인이 100만 원 아니 10만 원 있으니까 390만 원 순매입이에요. 여기가 490이면 오른쪽도 49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500이고 매출액이 10만 원이니까 순매출은 490만 원이에요. 자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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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총이익률이 항상 30%로 고정돼 있으니까 원가는 70%죠. 490만 원 곱하기 70%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343만 원입니다. 이게 343만 원이 된다. 343만 원이 된다. 343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1번 있어야 될 재고는 490에서 343만 원을 빼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47만 원이 있어야 될 재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개는 있고 하나가 도난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 박스 밑에 2020년 말 재고를 조사한 결과 창고에는 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중인 상품이 50만 원 있어요. 얘는 도난당이 아니죠. 나머지가 도난당. 얼마다? 47만 원. 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하는 방법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는 게 매출 총 이익률. 지금 하는 게 매출 총 이익률법이에요. 아까 우리 이쪽에 풀었던 거 있지? 덩어리 좀 크게 덩치 크게 풀었던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매 제고법. 소매 제고법. 소매 제고법. 이건 소매 제고법. 이게 좀 더 어려워요. 덩어리가 커서. 매출 총 이익법은 워낙 많이 푸니까 아마 대부분 다 쉽게 푸실 겁니다. 그게 18번 문제. 18번 문제. 해설에도 잘 나와있고 하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 자본 총괴가 얼마냐. 이 문제 별표 치시고. 우리 자본은 뭐예요?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과수는 두 개. 이익이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있죠?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주발주 자본인여금이죠? 자기 주식이 중요해요. 왜? 얘는 마이너스 자본조정액 8만 원은 빼야 돼요. 그다음에 FV, OCI, 금융, 평가 손실이죠? 기타포과수는 이익이죠? 손실이니까 마이너스니까. 8만 원, 9만 원은 빼야 돼요. 이걸 더하면 안 돼요. 자본 총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본조정이니까 빼야 되고. 그다음에 FV, OCI, 금융, 평가 손실이죠? 그것도 빼야 된다. 그것도 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세인의 설명서 틀린 게 뭐냐. 취득원가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가액이 떨어지면 시가로 한다. 이거 남아있네. 저가법 1번 맞습니다. 2번, 시송품이죠? 시송품은 뭐냐면 한번 써보세요라고 물건을 건넸어요. 그런데 구매 의사 표시가 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안 팔린 거죠. 누구 거예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죠. 그다음에 저가법은 뭐냐. 항목별로 한다. 항목별의 반대말은 총계예요. 총계 기준은 안 쓰고 항목별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4번인데 재고자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원가법, 저가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강제사항이다. 이 저가법은 뭐라고요? 강제사항이에요. 회계는.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돼요. 답은 4번. 그다음에 21번 문제 있죠? 21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원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가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재공품 계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재공품. 재공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재공품이고요. 영어로는 어떻게 약자로 쓴다고 했어요? WIP죠. Work in Process. 프로세스. 공정 중에 있는 Work. 작업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기초에 이왕 DMDL OH를 쓰니까 기초, Begin, 시작하다. 기말, 끝나다. Ending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 단기제품제조원가예요. 약자로는 뭐라고 쓰냐면 CGM이라 씁니다. Cost of Good Manufactured. Manufactured. 제조된 굿. 물건의 코스. 원가가 된다. 그래서 단기제품제조원가가 조금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게 뭐냐면 완성품원가예요. 이게 완성품원가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말제공품은 뭐게요? 미완성품원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단기총제조원가입니다. 단기총제조원가, 단기발성원가고 세 개로 구성돼 있어요. DMDL OH로 구성돼 있고 이 문제는 뭘 물어보면 직접 노비. 이 자리를 물어봤어요. 직접 노비. 이 자리를 물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숫자만 쓰면 돼요. 자, 가. 직접 재료. 이게 13,5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나. 기초제공품이 86,000원. 제조관접비가 14,000원. 이렇게. 기말제공품이 있죠. 이게 86,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단기제품제. 이게 얼마. 이게 10,500원이 된다. 이게 10,500원이 된다. 10,500원이 된다. 됐죠? 이렇게. 자, 이 문제 보시면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똑같이 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기 좀 편하게 여기 86,000원하고 여기 86,000원을 똑같이 줬다. 86,000원을 똑같이 줬다. 그 다음에 여기 500원 있죠? 500원씩을 지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27,000원이에요. 10만에서 27,000원을 빼보세요. 그럼 얼마 나온다? 7만 3,000원. 여기가 7만 3,000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에 있는 7만 3,000원.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면 매우 좋죠. 원래는 이거 어디서 배워요? 원가 시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뭐가 있냐면 이게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만드는 거 그것도 다 회계원리 시간에 원래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내도 뭐라고 하면 이거 범위가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범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대부분은 원가 시간에 내니까 회계원리 시간에 안 하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제공품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공품 계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제조원가 명세서란 말이죠. 제조원가 명세서. 1번이 직접 재료비. 2번이 직접 노비. 3번이 제조간접비. 4번이 합치면 단기 총 제조원가. 기초를 더한 다음에 기말을 빼고 뭐가 나온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 거기에 21번 문제. 21번.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22번 보죠. 22번은 이렇게 줬어요. 2010년도 10월 8일 유선의 주식을 주당 만원에 300주 그래서 300만원에 FVOCI로 했습니다. 공정가시가 9300이니까 주당 700원씩 700원씩 300주니까 21만원이죠? 이렇게. 그러면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단기 순위과는 관련 왜냐하면 FVOCI 평가선지는 기타 포괄 순위기예요. 기타 포괄 순위. 그래서 먼저 4번 부채량도 상관이 없어요. 자산이 줄죠. 자산도 줄고 자본 중에서 뭐예요? 우리 붕괴를 써놨습니다. FVOCI 금융자산 21만원 줄고 평가 손질이죠. 자본도 21만원 감소 단기 순위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 답은 3번. 그러니까 22번 같은 거에 숫자 계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단기 순위과 무관하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타 포괄 순위기 된다. 기타 포괄 순위기 된다. 자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특정 원가 대상의 원가에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뭐냐. 자 먼저 1번 변동비 고정비는 뭐냐 한번 써보세요. 걔는 조업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조업도 원가의 행태죠. 행태 이렇게 코스트 비에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 때 원가 따라 증가하면 변동비 불변이면 고정비가 되는 거죠. 변동비 고정비는 조업도에 따라 한다. 그 다음에 3번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써보세요. 걔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에 고려할 거는 관련원가 그렇지 않으면 비관련원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통제 가능원가, 통제 불능원가죠. 거기는 뭐냐면 써놓으세요. 성과평가. 성과평가에 고려할 거예요.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게 통제 가능원가고 통제 불능원가는 성과평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은 2번이에요. 직접비,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입니다. 추적 가능성. 그래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가 되는 거고 이쪽에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면 DM하고 DLAT 이게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다이렉트가 추적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비. 그 다음에 여기 OH 있죠. 이거는 간접비예요. 간접비. 제조 간접비. 간접비는 공통비가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나눠준다. 원가를 안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는 국민 상식이다라고 해결을 하는 교수님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에 맞게 좀 알아두시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의 제일 앞부분이 있어요. 기초 1장 2장 정도 원가의 제일 앞이 1, 2장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23번에도 거기다 좀 문장을 하나 좀 써놔보세요.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의한 목적에 상의한 원가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different purpose different cost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란 말이 의도죠. 경영자의 경영자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 원가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원가가 달라진다. 됐나요? 그거 한 번씩 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동아는 2020년 10월 1일에 공장 건물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치 보험료 12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20만 원에 나가면서 걔를 보험료라고 보험료 다 비용 처리했죠. 언제 했냐면 10월 1일 날 했다. 10월 1일 날 보험에 계약해서 다 비용. 그러면 올해 비용은 얼마냐면 3개월치 30만 원만 올해 거예요. 나머지 90만 원은 내년도 거죠. 내년도 거 선급보험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선급비용이라고요. 선급비용.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20만 원이 1년 1년은 12개월이죠. 한 달에 10만 원씩 국외원인가 90만 원만큼을 어떻게 기간 미경과분을 자산 선급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초 붕괴가 보험료가 차변했죠. 수정 붕괴 물어봤잖아요. 찍더라도 1, 2번을 찍으면 개념이 없죠. 왜? 보험료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3, 4번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예요. 3, 4번 중에.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10월 1일이니까 9개월 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죠.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답은 4번. 좀 쉬웠습니다고. 마지막 25번이에요. 기분 좋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 중 이렇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답은 4번인데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련원과. 이건 말이 안 되죠. 미치지 않는 비관련원과. 그건 메모론과고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원과죠. 관련원과.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련원과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련원과.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비관련원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관련원과.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번. 기회비용의 뜻이에요.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치가 제일 큰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걸 선택했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기회비용은 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공기업이 1순위예요. 나 공기업 안 하면 공무원 할 거고 그거 안 하면 나 대기업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뭘 포기했어요. 공무원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포기했죠. 이 중에 가치가 더 큰 게 뭐예요. 그게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공기업을 선택했을 거에 기회비용은 뭐다? 공무원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결국 기회비용은 차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거 차선. 이게 이거를 선택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 이게 차선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회비용이란 자원을 현재 용도 위에 다른 용도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 즉 차선을 얘기하고 3번 기회비용은 장부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기회비용 관련 원가예요. 옆에다 써보세요. 메몰 원가가 있죠. 의사결정과 무관한 거. 걔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비관련 원가가 된다. 비관련 원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금요일 날 또 다시 여러분 7회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점수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점수보다는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채우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보다는 내가 몰랐던 거를 다시 기본소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보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뭐예요? 사실 회계 원리 안 해놓고 원가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조금조금씩 더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게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원가 있잖아요. 다 안 되더라도 1, 2장이라도 보라마 1, 2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회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